그날 시즌 800만 관중으로 타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두 팀과는 이제 첫 번째 맞대결. KBO 리그 개막전 시작되겠습니다. 많아 때립니다 왼쪽.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에 지나고 있는. 전자적이 매진이 되고요. 좀빙 참고라. 박력이 없죠. 정전. 드릴렴한 분. 맥주 뒤로. 오늘 이건 마침표를 향해. 이제 끝단다입니다. 도로 성공. 무너. 그로비버. 시차가 탈수하는 하루입니다. 오블루스테이. 오늘 가장 중요한. 스윗파이더. 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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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KBO 투다. 폼런 역사를 새로 주고 있는. 의중한 퍼즐을 맞춤 밀라.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화려한. 끝날게. 글랜슬랩.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LG 테니스 문고영입니다. 최다 관중 패성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KTV즈 황재균입니다.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있습니다. 야구장에 많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SSG 랜더스 한유섭입니다. 2024 신한 소울뱅크 KBO 리그가.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KBO 리그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NC 다이언스 박민우입니다. 저희 선수들은. 역대 최다 관중을 달성하기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팬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과 열정을 느껴왔습니다. 주간베어스 주장 양석환입니다. 남한 시즌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주산베어스 선수단도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나성범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 뿐만 아니라. 10개 구단 팬분들 덕분에. 900만 관중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주실 팬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저희 선수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롯데자연지 윤동입니다. 올해 2024년 KBO 리그를 많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팬분들 덕분에. 더 힘내고. 최선을 다해서. 야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고. 저희 선수들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경기장에서 멋진 퍼포먼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김현준입니다. 매 경기마다. 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감성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글쓴 운동주입니다. 어떤 날씨에도. 어떤 상황에도. 가난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팬 여러분. 저희 선수들은. 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며. 더 많은 행복과 감동을. 그라운드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키워미어로즈 송성훈입니다. 팬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더위 느끼지 않고. 더 열심히 뛰어다닐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깊은 감독. 그리고 공정함이 담긴. KBO 리그 경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구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진안솔뱅크. KBO 리그. 화이팅. 화이팅.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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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